제16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29만 연수구민의 화배장을 마련한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. 타는데 쫓겨 이웃끼리 어울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만남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해진 연수구 사람들. 공굴리기, 족구대회, 800m 이어달리기 등 어릴 때처럼 동심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곳은 연수구입니다. 이 캠페인은 함께 가꾸어요 행복한 연수,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. 이 캠페인은 함께 가꾸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